잘 가줘. 고마워. 사랑해. 사랑해. 골프를 배워보는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잘생기시는 분으로서 내꺼 내꺼 내꺼. 선생님을 모셔. 저희가 근데 진짜로 골프에 골. 지도 몰라요. 나 나 진짜 안 몰라. 진짜 골린이. 너는 골린이. 너는 골뱅이. 너는 골라. 안녕. 안녕. 오늘 저희가 배우는 골프는 진짜로 아니잖아요. 엉터리 레슨을 했을 때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하실지. 몇 년 하셨죠? 저 지금 이제 19년 정도. 저희도 속을 수도 있어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니까. 화이팅. 얘 진정이잖아. 올릴 것 같아. 너무 잘생기셨어요. 프로넨 진짜 가실 것 같아요. 골프를 한 번도 안 쳐보신 거죠? 네. 저희 했다. 아예. 차석이 하나라서 이제 한 분만 대표로 할 건데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2분이. 야야. 진짜 고백은 안 돼요. 진짜. 잠시만. 근데 골프와는 안 신고 오셨어요? 골프와가 따로 있어요. 나 일반 컴버스 신고 왔는데? 오늘은 좀 맨발로. 네. 이건 좀 벗고 오나 봐야 될 것 같아요. 블리머처럼 벗고 오는 건가? 아 없어요. 간혹 이렇게 벗고 오세요. 물었어. 이렇게 이상해. 골프채도 없으시잖아요. 오 괜찮은데? 장갑을 껴야 되는데. 네. 아니면 손이 까지거든요. 이제 끼시고. 네. 이 골프 장갑이에요? 네. 네. 맞아요. 잠깐. 왜? 왜? 죄송한데. 네. 이거 약간. 목 장갑처럼 생각. 아 목 심화. 스포츠잖아요. 그런 말은 조금. 아잇. 죄송해요. 멋있게 해가지고. 딱 봐도 아니네. 그게 약간 해외의 약간 그런 느낌 나네. 공롸프를 아예 모르시니까. 제가 먼저 프로그램 보여드릴게요. 와 와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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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루나이스. 브루나이스. 와 와 아쉽네요. 브루나이스에서 유래된 거거든요. 브루나이스. 아아. 그리고 이제 정말 참. 브루나이스. 난 쌈 싸먹어. 아아. 브루나이스. 이게 이제 한 50% 정도. 네? 이게 50%예요? 진짜 브루나이스. 아 눈에서 하트 좀 빼. 아 그래. 일단 편하게. 자기 느낌대로. 그렇죠. 오. 오케이. 조심해. 인프라핑. 오버랩핑. 그리고 베이스 그립이라고 있는데. 야구 방망이는 잡아보셨어요? 네. 조금만 더. 짧게 잡아볼까요? 여기요? 그렇죠. 더. 이 상태에서. 처음으로. 네. 처음으로. 처음엔 다 이렇게 쳐요. 친해지는 거야. 아아. 그렇지. 왔다 갔다. 오케이. 이렇게 하니까. 되게 잘 보이죠? 오 완전. 공이 완전 공. 그렇죠. 와. 진짜. 선생님. 저 진짜 어디 가서 배운 거 아니에요. 진짜로. 너무 재밌다. 오로나이스. 아 진짜. 진짜 잘했어. 야 너는 약간 패디 같아. 힙 좀. 자세를 잡아볼까요? 자세. 오케이. 무릎 살짝 톡. 오케이. 오케이. 아 진짜 뻔이 좋으신데요? 뻔이 좋으신데요? 어? 네. 아 뻔이 안 뻔. 그렇죠 뼈. 아 뼈 맞아요? 네 뼈. 야 야. 그거 맞혔어. 우유 먹고 자서. 약간 무릎 스포츠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뻔이라고 하는 거예요. 뼈 하면 이상하잖아요. 아. 아 좋아. 니 뿐 약간 이래가지고. 일뿐 약간. 익숙해가지고. 오늘의 배울 거. 부르는. 초보들은. 이렇게 해서 치는 거. 선. 저는 이제 프로니까. 마음으로. 쌩. 쌩. 머릿속에 쌩 해야지. 쑥. 쌩. 쑥. 오케이.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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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원래 맞히지는 못해요.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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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이 정도로 절질 못했어. 야. 선생님이 인정할 수 있잖아. 야. 크레드 모습. 근데. 네. 저 텀블데. 벌써 나가도 돼요? 아 괜찮아요. 제가 여기에 이거 치면 돼요? 바람을 한번 봐야죠. 아 어 아아 실는데도. 네 그럼요 바람 착각 한번 하세요. 아 진짜. 실는데도 바람을 치면 어떻게 해요? 스크린 해서 바람을 볼 때는. 딱 일직선으로. 딱 보셔서 씻고. 돌리세요. 오. 바람이 또 불담네요. 아. 이쪽 방향! 어? 지금 근데 이쪽인데요? 바람이라는 게 네 돌아요 그래서 볼프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바뀌기 전에 빨리 치셔야 돼요 아 맞아요 네 하나 둘 셋! 딴 데로 갔다 딴 데로 아니면 우승님 네 네 아 요것부터 가자고? 네 네 네 슛! 땡! 오케이 야 확실히 쳤다! 나이스! 쪼아 쪼아 땡! 그 초보 단계에서 해야되면 맞는 것 같긴 해 그게 쪼아 너무 욕심부렸네요 그게 쪼아 원래 한 세 번은 하라 그래요 스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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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가세요 달려가세요 달려가서 공이 어디 있는지 아 거기 이제 오세요 이제 오세요 가서 이제 확인을 해야 또 어떻게 칠 건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실전이잖아요 바닥을 한번 느껴보세요 바닥이요? 느껴보고, 공 한 번 만져주고, 잘 가져오. 잘 가져오. 고마워. 사랑해. 사랑해. 네, 잘 가져오. 오케이! 땡! 달려가세요. 같이 가서 공 어딘지 확인하고. 잔지 상태 어때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골보다 진짜 운동이 되세요. 그렇죠. 너무 잘하셨어요. 거의 마스터 한 거거든요. 이대로 연습 좀 하고 계시면 제가 또 와서 봐드릴게요. 야, 너 포항이 너무 좋아. 고마워. 고마워. 그거 아니잖아. 야, 너 근데 처음 치는 거 맞아? 진짜 허어증 아니라. 선생님이 잘 가르쳐줬지. 근데 우리 선생님에 대한 예의 지키자. 너무 몰래서 브루나이스 안 해줬잖아. 무조건 해드리자. 선생님 하시는 거 보고 우리가 브루나이스 못 해드린 거 너무 죄송해요. 아, 괜찮아. 나보다 좀 윗사람이다. 다리 꼬면서. 이게 제일 정중한 자세. 구멍 꺼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하나 있어. 우와, 선생님. 지식을 또 알고 있어야 사람들이 또 무시를 안 하거든요. 골프채. 순울리말로 뭐라고 할까요? 골프 막대기. 삽둥이라고 해요, 삽둥이. 이거 삽둥이요? 도상들이 골프가 처음 한국 왔어요? 삽삭이 똥을 가지고 몽둥이로. 골프를 한 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삽삭이, 몽둥이, 삽둥이. 진짜 프로들은 침운 삽둥이죠. 이건 진주 삽둥이. 어디 가서 삽둥이라도 누군가한테 배웠어요, 이러면. 프로 같은 거. 근데 이 삽둥이 몇 만지 여쭤봐도 돼요? 한 6, 7백? 이거 훔쳐갈 것 같은데? 가져가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또 다른 회원들. 또 레슨이 잡혀있어서. 저는요? 저도 삽둥이 잡고 싶은데. 건강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호나이스, 선생님 호나이스. 신사 스포츠를 저만 배워서 조금 너무 아쉽네요. 조금 더 벌어서 삽둥이도 빨리 사고 싶고. 어디 있는지 뛰어나가서 확인도 하고 싶고. 직접 뛰어나가서. 되게 어려운 스포츠라는 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브루나이스! 진짜 골프와 그때 여쭤봐. 아직 사지 말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장수 제공을 해주셔서 해주세요. 선생님 너무 잘 뵙고사합니다. 항상 오늘도 브루나이스 하세요. 브루나이스. 브루나이스. 갈게요, 안녕. 선생님 사랑하고 브루나이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즐기세요. 삽둥이 얘기할걸. 언니야. 어디 그랬지? 아니야. 왔다, 왔다, 왔다. 형만 튀어주봐. 아까 왔다, 가자, 가자, 가자. 아유, 기아유. 왜냐면 그게 진짜 친절하잖아. 아니, 아니야. 펜마티비. 으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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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